부모님의 최애 염싱 정말 아시작 엄마가 좀 꺼내야 해 엄마가 잘하고 싶어서 엄마가 전기 contempor몬들 엄마가 잘생겼네 엄마가 너무 먹었죠? 엄마가 더 rather 엄마가 더 먹고 싶어서 오늘 마리네랑 다봉이네 보기로 했는데요 다봉이는 좀 있으면 외국으로 여행을 가서 아마 이번에 보고나면 한동안 못 볼 것 같아요 오늘 마리네랑 다봉이네 보기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놀고 와볼게요 이리 가자! 이리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이리 가자! 가죠? 입을 다물질 않네 저 발 뻗은 거 봐! 한 번 뻗었어 뒷다리 진짜 엣지 장난 아니다 눈에 잔디 들어가고 봐라 누나를 그렇게 해 가만히 있어봐 좀 빼게 아이 몰라 아 도졌다 내 바지 애 땄다 아이 신나 입 좀 닫아봐 꼬리 억제껍 올라갔어 마리봐 마리꼬리 어떡해 올라갔다 엄마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엄마가 다른 강아지를 만지고 있어요 지금 사리사육을 이 강아지로 태우고 있어 맞아요 혀 들어갔어 방금 누구 얘? 어 혀가 너무 신나서 이렇게 혀 들어갔었어 햇빛이 너무 좋아? 안 나가 코 반질반질한 거 봐 코 반질반질한 거 봐 좀 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인님 혜리 아 너무 안 반전 선정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는데 뛰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바보 웃는 거 봐 진짜 뛰는 거기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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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월킹 근데 그만 나 지금 쪼그리 앉았는데 쥐가 날 것 같다 다리에 아 내 무릎 아 내 정갈 우와 편하게 했네 엄마 너무하네 어때? 엄마 남자 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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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힛 다행힛 아잇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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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아 딱딱이 한다 호래도 하네요 하지마 딱딱이 한다 아 귀여워 아 니가 뛰는거 아닌가 조금 빠른디 혜리야 혜리야 혜리 혜리가 제일 빠를걸 미쳤나봐 미쳤나봐 하하하하 다리도 길어지면 안된다 기린젠도 안된다 이리와 애기왔어 아 이쁘라 귀여워 이름이 뭐야? 이름이 없어? 저리에 이름이 없어? 이름이 없네? 백구 하얀맘 백구 순이 순이 순이야 진돌이 진순이 아 이건 남자야 이거 꿀채기 한번 해야지 아 얘 좀 예쁜데 너 목욕해서 그런가 좀 예쁜데 내가 야맨 미용도 첩첩했다 잘한거 같아 오늘 좀 예쁘게 나온다 화면빨 좀 봤네 화면빨 좀 봤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렇지 않죠? 이거 안 뾰족해서 땅소리가 다 괜찮네 원래도 되게 엉골차다 근데 얘 골격이 단단해 환리야 마리는 하나도 안 온걸 찾아놔 우리의 머리는 되게 크다고요 여기가 사람만 뛴다는게 정말 진짜 사람만 뛰죠 달리는거 봤제? 어 장난 아니다 힘들었다 근데 실어갔다가 진짜 귀여워 다봉이는 그늘을 안해 그늘에 있다가 조금 추면 다시 난가 날이 너무 갑자기 좋아졌어 아 맨몸 들키면 맨몸 들키면 야매 미용 들키대 그래도 팬티를 입었네 목줄 팬티니까 내가 소금을 쏘려둬 happy 행복한 도전 허허허허 만져봐 폭신해 진짜 폭신하지? 진짜 폭신하지? 훔치면 내가 사람을 막아내줄게 폭신폭신해 말이 찌는 소리가 들려 어머 어머 인사한다 나 꼬리 내려간대? 진짜 뽕아 너 꼬리 내려간대? 잘 따라갔다 엄마 엉덩이 못 붙이겠네 지금 눈 감았다 떴어 다봉아 눈 떴네 너무 잘했다 눈 떴네 진짜 편하게 자라 눈 쳐다볼 땐 동그랗네 우리한테 쳐다볼 땐 눈 거의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발바리 태리 잡고 가자 일로 아 나 누굴 아 나 물어봐 태리야 물어보고 돌아왔어 나 짠 한참이 뭐야? 깜짝이 신나? 어떡해? 많이 신나는데? 네가 목줄 들었을 때 그거다. 어 맞아 맞아. 와 얘랑 데뷔했었는데. 진짜 웃기네. 신난 신나 죽겠어. 이보 덕분에 신났어. 땅판다 신났다. 뭐야? 쟤 신난 흑파. 불러라 불러. 또 신났다. 나 그거 거의 관광수올래 아이가. 아니 그거. 손수건 그거 뭐지?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 지금 찍혀있어. 맞아 맞아. 다붕이 잔다고. 우리 다붕이 잔다고 지금. 다붕아. 다붕! 눈을 좀 크게 떠봐. 그게 뭔데? 이제 다 했다 다 했다. 다 했다 다 참았다. 다 참았다. 이거 양개로 왜 안 가져가세요? 어 나 가져갈 거예요. 나 아직 안 챙긴 거예요. 아 맞아. 머리 땡기는 거 봐. 우리 집에 갈 때가 제일 좋지. 아니 이렇게 다들 신난다고? 야 머리 신난 거 봐. 우리 자부해도 신났네. 둘이 꼬리같이 미쳤어. 둘이 꼬리같이 미쳤어. 혜리야. 엄마가 뛰어야겠다. 쫄 수 없다. 귀여워. 신난 거 보은 줄. 엄청 엄청. 애카 들어온 애들의 꼬리인데. 가자. 예뻐. 가자. 너무 뜨거워 세РИ가 2개월 가져와 가져와 엄마랑 가져간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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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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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o 혜리노 혜리 친구랑 놀았어 너무 잘했네 이제 집에 갈까 네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가자 집에 갈까 가자 헤리 친구랑 놀았어. 너무 잘했네.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집에 갈까? 집에 갈까?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갈거야. 집에 갈까? 집에 안가? 헤리 이리와. 집에 가자. 집에 안가? 집에 안가? 이리와. 집에 안가? 이리와. 엄마 간다. 집에 가자. 헤리 기다려. 옳지. 어 좀 가고 싶은가 본데? 기다려. 헤리 목욕해야 돼. 옳지. 안타깝게도 헤리야. 너는 목욕을 해야해. 옳지. 옳지. 목욕해야해. 목욕. 아이고 아이고. 목욕. 목욕하자. 기다려. 으이채. 응. 그랬어. 응? 그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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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하고 나면 털이 진짜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나고 한. 5분도 안 걸린다. 5분 정도 지나면 이 부숭부숭했던 털이. 다시 엄청 참머리처럼 차아악 가라앉아요. 쭉. 최상에서 가장 모량이 많아보이는 순간. 어때. 풍성한 털의 기분이 어때. 대리야. 응? 풍성한 털을 느껴볼래? 응? 풍성한 털을 가진 강아지의 느낌은 어떠신가요 선생님?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닌가요?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간식밖에 모르지 너. 테리야 앉아. 테리야. 알 intellig' 테리야 앉아. 테리야 앉아. 테리야 앉아. 눈을 이렇게 땡구래? 응? 눈이 이렇게 땡글해? 지어올거야 곧 알았지? 반갑게 맞이해 치석제거에 왔다겠는데? 탈브 나아앉아 마요네즈 이 구멍이 해 constraint 어이구 응? 응? 음? 어이구 응? 응? 어이구 아무소 오잇쥐 동글동글 오잇쥐 동글동글 으음 그랬어 동글동글 반대쪽 어? 좋아. 아이고, 잘한다. 옳지. 옳지. 응, 잘한다. 아, 옳지. 잘했니, 잘했니. 옳지, 잘했어. 잘했어. 옳지. 송곳니가 치석이 조금 있어가지고 대리야. 이거. 잘했어. 쿡. 걸. 쿡. 뽀뽀 안 해줄 거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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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테리야. 조금 있다가 지혜 온대. 아, 네가 대답하지 말라고. 테리야, 지혜 온대, 지혜. 조금 있다가 지혜 온대. 이틀 연속으로 테리 지혜 보겠네? 응? 테리가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이모 초대했어. 아우. 잘했지. 칭찬해 손. 칭찬해 손. 옳지. 칭찬해 손. 테리 손. 옳지. 고마워. 이리와. 이리와. 아래는 좀 나아진 것 같나? 이리와. 어, 좀 나은 듯. 얼굴 덜 하네. 개부터 까네. 아유,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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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이리와. 이리와. 아유,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아유, 기분 좋아. 아유. 흐어어어어 항진이 만족하는건 테리 방지형이지? 지금 테리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지고 오고싶은데 장난감 못채서 혼자 이렇게 붙여줘 이게 뭐야 테리 이모 어딨어 이모 테리 해 씨 이모 헌다 보다 울고 왔다 지 저런 장난감 테리 덕질을 당하는 사람의 흔한 자세 들어와 아유 테리 왜 이렇게 정색하면서 엄마 쳐다봐? 엄마는 안 되겠지 엄마가 마음에 안 들 수가 테리는 착한 아이란 말이엇 착한데 이를 묻어버리게 착한 아이란 말이엇 엄마 묻어버려 내 꼬리 잘 안 흔들거든 지금 꼬리가 점점 멈추거든 니 쳐다보면 꼬리가 흔들려 입 빡쳐 안 빡쳐 지금 이 앞에 꽂혔다 지금 니 옆에 앉았다 지금 니 맘보고 있다 지금 에미는 눈에 보이도 안한다 지금 테리 테리 개텔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뾰족한 거 뭐야 어떻게 해 나 이거 뾰족하게 됐어 잤지 뭐 옆으로 도테리 이거 뭐야 아유 잘 잤어 책임져 테리 두고 가는 이 탕지의 책임져 테리 책임져 테리 이모 가는데 테리 이모 가는데 테리 이모 가는데 꼬리가 동그라미로 돌기 시작했는데 꼬리가 동그라미로 돌기 시작했는데 야 나와 테리로 간다 길게 동그라미로 돌기 시작라 테리 롤너블리 테리 떡잎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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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저게 뭘까? 우와, 이게 뭐야? 테리 우와 우와 귀여워 우리 테리 팍팍 밀어가지고 뜨끈뜨끈 테리야 테리야 집에 닫았다 테리야 꺄 너넬 옥 왜 이래? 소원 ned 엥 이건 걸 안 와봐 입구에서 입구에서 신발 맞나? 아니 아니 뭐지? 현관 앞에서부터 뛰고 난리 났어 어떻게 하지? 냄새가 나나? 어떻게 하지? 몰라 신기해 입구에서부터 막 불쩍불쩍불쩍 뛰고 난리였어 그렇지 냄새가 나나봐 걔들은 사람과의 여덟 배인가 어쩌고라던가 콧구멍 청소의 여덟 배는 어떻노? 아 싫어 꼬리가 미쳤네 야 니가 되게 맛있었나봐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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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야 이제 마포에 이 새끼 날 기미했어 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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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날 기미했어 기미견이야 기미견 야 니 양이 개잘해 개잘해 스윙이 자꾸 바다 tad 야 니 입이 바라마서 조각한거야 템리에 침때매준거 야 니가 뭐냐 거북이가 고양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고양이를 못 돌아다녀 지금도 고양이한테 가는거래 아 귀여워 하신걸래 음 맛있다 괜찮나? 한개 줘봐라 칼이 너무 모양 만들 때 칼이거든 너무 잘 들어서 테이프만 잘려야 되잖아 스티로폼까지 이렇게 다 잘려 아 모양 만드는 칼이니까 우리 그거 잘려야 되니까 맞아 테이기 이모 있어 우리 가까이도 못 오고 이거 문제없는다 그냥 무섭거든 이거 지금 무섭거든 테이기 뭐야? 자 테이기 마셔셔 테이기 소진 겁나 잘하네 테이기 이건 내꺼야 이건 내간식 안 돼 페이 안 돼 이건 내간식 이게 그날 간식이라는 브랜드에서 산건데 이거는 우족 이거는 우족이고 우족도? 우족은 내가 되게 샀을텐데 음 우족? 이거는 말갈비 이거는 말갈비고 엄청 잘 먹는다 해가지고 음 이거는 7년도 다리 근데 내가 이렇게만 샀던 것 같아 아 이건 선물이구나 서비스구나 이거는 강아지 떡갈비 같은건데 선물로 준 것 같아요 내가 먹어야 될 거 같아 먹어볼래? 야 내 친구가 강아지 고구마 쿠키 만들었는데 내가 그냥 먹어봤거든 테리가 응 그래서 내가 먹어봤거든 테리가 응? 이렇게 했어 지금 먹으니까 출근 안 먹겠지 응 줘볼까 좀 딱딱할 것 같아 응 딱딱한거 테리 하긴 그 이빨로 뭘 먹겠어 이빨이 쌀알인데 저는 우주를 먹는다고 이거 하나 줘볼까 응 응 못 믿어서? 응 그냥 추면 돼도 좋아 난리하구나 안 주니까 난 호텔을 왜 이렇게 키우나? 난 걔들면 가식 먹는다 해 물하면 걔들 안 들어봐서 모르겠다 나 고양인데 살찌면 안 되니까 걔들 안 주니까 요리할 때 딱 한 번 주고 물 먹일 때 한 번 주고 여기 많이 늘었다가 가식 많이 먹이는 편이야 요즘에 걔만 먹는다 요새 응 매일 가식 먹는다 그래서 그날 그 시간만 엄청 기다리게 매일 응 귀여워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애 놀아줘 놀아는 줘야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간식을 줄 수 밖에 없더라 응 던져준다 그래서 한 열두 알 정도 해서 존나 던져줘 그럼 애가 불쩍 불쩍 돼 인사임 좋아서 많이 그거 잡으려고 테리치 테리치 어디서 치해 테리치 치해 테리 엄마 엄마 제가 애기 무섭다 애기 무섭다 얘는 그냥 다 무섭다 봐봐 후진하잖아 봐봐 후진하잖아 봐봐 후진하잖아 개쪼부새끼라고 쟤 그 저 봐봐 그럼 도망간다 뭐야 저 나무 그림자에 뭐야 오빠가 자꾸 애 애 없어 보인대 이렇게 왜 너무 귀엽고만 빡빡구 어우 너무 귀여운데 그냥 그 산적이 탄적같이 털을 침물를 그 털이 너무 더 웃기다 민들략같은 길이 돼 데스날쑥하고 오우 전갈하고 귀엽더라 어? 너무 전갈하고 귀엽더라 배는 좀 형체가 확실해야 돼 긁은 데가 감지 않고 이리 와 이리 와 침 리필 했다고 일어나는 거 봐 안 돼 다이소에서 이렇게 테리가 뭔가 뜯기 좋을 거 같은 코 비뚤어지고 눈 비뚤어진 기린을 가지고 왔거든요 모가지에 힘도 없지만 뭔가 테리가 이렇게 물고 뜯는 거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다리 길고 목 길고 이런 거 뜯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와봤어요 일단 제 생각에 꼬리가 제일 먼저 없어질 거 같고 그 다음에 이 뭐라하노 이거 촉수? 아닌데 이 더듬이! 더듬이 부분이 없어질 거 같고 그 다음에 귀 약간 이런 식으로 없어질 거 그 다음엔 두둥이나 발끝처럼 이렇게 말단 부위를 뜯더라고요 일단 한번 줘볼게요 테리가 삑삑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삑삑이 소리가 나는지 한번 이렇게 엄마한테 다 눌러보거든요 지금 탐색 과정 삑삑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조그만 머리를 생각을 할까? 테리야? 삑삑이 없지? 삑삑이 없어! 그냥 인형이야 엄마가 사서 넣어줘야 되나? 아니나 다를까 테리 꼬리부터 물고 젖 뜯기 시작하네요 진짜 신기하다 삑삑이 있는데 찼네 테리도 이렇게 잡히는 주름 같은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털이 아니라 살이더라고요 가죽? 목가죽? 테리도 애기 때 엄마가 이렇게 해서 물고 다녔겠죠? 그럼 얘는 또 아프다고 엄마들 소리 지르고 난리 브루스를 잡겠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안전한 데를 옮겨주는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래서 엄마 잃어버린 거야? 테리야? 너무 슬퍼졌어 엄청해 휘었네 휘었네 테리는 엄마 필요 없지? 나만 있으면 되지? 내가 네 엄마잖아 그지? 응 그래 그랬죠? 나도 테리만 있으면 돼 테리랑 오빠야랑 이렇게 평생 행복하게 같이 살면 돼 진짜 부드럽다 진짜 부드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